그리처님이요, 유니스트 총장 아들 이장원님과 베다이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이란 극작가치한 아노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장원님과 베다이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베퍼톤스 이장원이 가수 베다이와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장원은 8월 15일 베퍼톤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쁜 소식이라는 공지를 띄우며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는 부끄럽지만 가장 먼저 소식 전하고 싶은 이곳에 글을 남겨본다. 미래를 함께 개혁하고 싶은 좋은 사람이 제 삶에 나타났다. 올해 늦가을 장가 가려고 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장원의 예비 신부는 가수 베다이입니다. 그는 우리 음악을 즐겨주고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베다이와 함께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보기로 했다며 연초에 소개로 만나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을 뛰어넘을 만큼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만나며 믿음을 쌓아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장원 베다이와 결혼해 아버지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에게도 축하 물결 눈길. 유니스트 총장 아들 이장원. 페퍼톤스 이장원과 뮤지컬 배우 베다이가 결혼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용훈 울산 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총장에게도 축하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장원 소속사 안타나 뮤직도 공식 입장을 내고 페퍼톤스 이장원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베다이와 올가을 결혼한다라며 이장원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로 펼쳐질 앞날의 많은 축하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누리꾼들의 축하 또한 이어졌으며 페퍼톤스 이장원님 결혼하신대요라는 글이 올라온 뒤 특히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 유니스트 게시판에 총장님 축하드립니다라는 댓글이 연이 올라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알고보니 이장원의 부친은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이었고 이에 학생들이 아들을 장가보내는 총장에게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경사에 많은 이들이 기쁨을 나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용훈 유니스트 제4대 총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카이스트에서 전자전산학과 교수,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전자전산학과 학과장 및 공과대학 학장 카이스트 교학 부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집합금지면 상견례는 이장원, 나훈산서, 배다회와 결혼스포, 해포턴스 이장원이 결혼을 발표하는 가운데 과거 이장원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장원과 배다회는 8월 15일 각각 공식 홈페이지 팬카페를 통해 결혼 소식을 전했으며 특히 두 사람은 별다른 열여설도 없이 깜짝 결혼 발표를 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장원은 연초에 소개로 만나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을 뛰어넘을 만큼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만나며 믿음을 쌓았다고 밝혔고 배다회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며 이르지 않은 나이라 둘 다 조심스러웠지만 양가의 빠른 진행덕에 함께 한라를 서둘러 잡게 됐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장원의 지난 6월 MBC 나혼자 산다 출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이장원이 하석진과 함께 절친 김지석의 집들에 가는 모습이 그려졌으며 이때 이장원은 두 사람에게 궁금한 게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면 상견례 같은 건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고 이에 김지석과 하석진은 그런 게 왜 궁금하냐 나는 한 번도 그게 궁금한 적이 없다고 반응했으며 이장원은 당황하며 그런 게 아니라 집합을 못한다고 하니까 라며 수습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해당 클립 영상에 이때부터 결혼 스포를 했구나.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린다 등 축하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베다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알리, 양동근, 베다의 하도큐딩에 심사하는 가스펠 오디션 CTS 기독교 방송 제1회 대한민국 K-가스펠 오디션 개최 4회는 미스터 트롯 동굴점 트롯 가수 류지건 K-가스펠 오디션이 해외에서도 열기가 뜨겁다. 현재 브라질, 영국, 프랑스, 몽골 등 24개국, 26개 도시에서 참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해외 참여자들이 국내에서 심사를 원할 경우 항공비와 체료비를 지원해 도울 예정입니다. 심사위원으로는 KBS2 남자의 자격에서 천상의 목소리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 베다에 뮤지컬 명성화 후 영문 초연을 맡았던 김문정 뮤지컬 감독, 크리천 힙합 가수 양동근 구례의 명곡 단독 10회 우승 가수 알리, 시인과 촌장의 백석예술대 하도큐 교수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 모스텔리 피라모릭 박상현 지지자 1세대 찬양 사역자, 전웅대 목사, 최미 사모 등이 심사에 나섭니다. 베다에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교 성악가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가수이며 뮤지컬 배우입니다. 이러니 그가 성악의 길을 포기하게 된 계기는 직접적으로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어려워진 가정 환경 때문이었고 유학을 포기한 뒤 그가 처음으로 도전한 것은 파페라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이었던 당시 한국 파페라 시장은 너무 좁았던 터라 1년 후쯤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KBS 남자의 자격 하모니 편 합창 단원을 뽑는 오디션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Think of me를 열창하여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고 단기간에 유튜브의 영상 동영상 조회수가 100만 이상을 달했습니다. 이장원 종교도 역시 기독교입니다. 이석훈, 이장원, 유연섭, 지금 당장 사랑에 빠지고 싶은 교회 오빠 카이스트 출신 뇌섹남 이장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렸는데요. 특히 뇌섹 시대의 문제적 남자가 대표적입니다. 이장원은 활동 초기에는 덥스럭한 헤어스타일에 평범한 옷 스타일로 공대상 이미지가 부각됐지만 머리카락을 자르고 스타일링을 받기 시작하면서 잘생겼다는 평가를 받게 됐으며 특히 안경도 의상에 따라 바꾸면서 좀 더 훈훈한 이미지를 배가했습니다. 상견리 프리패스상 외모와 안정된 말투 유일무이의 친절함이 부각되며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으며 그의 종교 역시 기독교입니다. 페퍼톤스의 멤버로 베이스와 보컬을 맡고 있으며 미국에서 태어나 유능시회를 보내고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 영어 이름은 에드워드 제1이었으며 노시엘이라는 일명을 쓴 적도 있습니다. 대전 과학고등학교 재학시절 천문학 동아리 회장이었으며 밴드부 데이 브레이크를 만들기도 했고 2학년 1학기에 카이스트 전산학과에 합격하여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진학한 천재입니다. 이후 동아리 친구들과 삼각 주먹밥과 곤약 젤리라는 밴드를 결성하여 상금을 타기 위해 교내 밴드 경연대회에 참가해 1등을 했으며 절친인 신재평의 밴드가 2등이었는데 당시 이장원은 본인 밴드의 듀프리에 가지 않고 신재평 밴드의 듀프리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병영문제로 휴학한 후 2003년 페퍼톤스를 결성하게 됩니다. 신재평이 밴드한다고 했을 때 절친인 이장원 보고 주위에서 엄청 신재평 좀 말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데뷔 후에도 학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으로 음악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여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했으며 기타치고 피아노 치는 것 악보를 보는 법도 다 어머니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 예능 출연으로 머리 좋은 가수 뇌생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며 훌륭한 베이스 실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음악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존박과 팔춘 관계라고 뇌생남에서 밝혀진 적이 있으며 토익시험에서 급동이 마려워 빠르게 풀고 나왔음에도 990점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장원 결혼발표 전문 기쁜 소식 부호님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부끄럽지만 가장 먼저 소식 전하고 싶은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싶은 좋은 사람이 제 삶에 나타났습니다. 네 저 올 늦가을 장가 가려고요. 저희 음악을 즐겨주고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베데시와 함께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연초의 소교로 만나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을 뛰어넘을 만큼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만나며 믿음을 쌓아 결혼 소식 전하게 되었습니다. 장난치듯 시작한 페퍼톤스 겨울의 비즈니스도 감사하게도 어느새 18년째 부호님들과 함께 지핀 우리의 캠프파이어는 아직 활활 불타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의 이야기는 유쾌하지만 진지하게 계속 풀어나갈 것입니다. 재평아 열심히 할게 저희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찡끝 2021년 8월 15일 마음을 담아 노시엘 다시 한번 두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큐티 그대를 치유하시는 그분 그분은 그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그대의 근심있는 생각을 치유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그대 되길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리뽀서 4장 7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 크리스찬 TV 크크크크크크크 한글자막 by 한효정